축구공 응! 축구공aus! 정답ㅋㅋ 멋있아서 ורה 가슴 도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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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동네 바보? 꼬리? 꼬리? 어. 뭐 뭐. 뭐 뭐. 발레. 발레. 몇 시지? 신발 벗겨서? 신데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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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빨리 빨리 빨리. 나와 나와. 야 잘했어 잘했어. 동구야 잘하네. 동구야 잘했어 잘했어. 동구야 진짜 잘한다. 한 번도 안 해봤다며. 형 신데렐라가 생각이 안 나요. 근데 그거 어려워. 우리 맞췄어 그냥 대충. 아 근데 지원형이 확실히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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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. 희한하게 처음에 막 이러다 이런 게임 하다보면 이게 하나가 된다. 태용이 형 형은 이제 결친이랑 적이 됐네. 아 그러니까. 아 나 지금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.